더 잠 잘 잔대요 그치? 빨리 말해봐 어? 뭐라고? 아니요 빨리 말해 잠 더 잘 잔다고 했잖아 제가 그게 있어요 옆에 사람이 코를 걸면 누군가가 편하게 잠을 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 코 안 볼까요? 아니 골겠죠? 사람인데? 골 수도 있지? 그럼 뭘 본 거야? 말을 또 해요 아 말은 하지 나한테 그랬다니까 야 이랬다니까 예전에 잠 같이 있을 때 데뷔하기 전에 갑자기 칭칭 내서 야 수현아 자니? 이랬는데 엄청 조용했어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가 잘 자고 있다 이게 느껴지면 저 그릇지에서야 자요 근데 수현이가 조용하잖아요 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? 어? 꼭 올까? 어 알았어 약간 백색 소음 정도로 시끄럽게 해줘 일단 다시 다시 이 정도로 나 근데 너무 귀엽게 봐라 어떻게 해? 해봐 어떻게 해? 해봐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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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뭐야 여기 무슨 방향을 해 여기가 누구야? 여기가 누구야? 여기가 누구야? 여기가 누구야? 여기가 누구야? 여기가 누구야? 어? 쿠키 같다 쿠키 쿠키 어 어 응 어